예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 맛을 표현하는 게 맛 표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하다고 봐. 어려워. 잠깐만 스탠드 플리스. 네. 잠깐 일어나래. 앵스 스포츠 매우 어떤 맛일까? 앵스 스포츠 매우 어떤 맛일까? 옛날 방식 약간 느낌이 2000년대 댄스 신고식 느낌처럼요. 이 안심을 먹으니까 뭐라 그래야 약간 몸이 막 이렇게 정렬적으로 불타오르면서 골반이 막 흔들리는 쌈바인 거야. 쌈바가 나타나 버린 거야. 쌈바 뭐. 아니 약간 이런 느낌도 나. 이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는 먹으면 뻑뻑할 줄 알았지. 뻑뻑할 줄 알았는데. 어. 어머 이렇게. 부드러워. 룸바인 거야. 그거 룸바야. 지금 하는 건 룸바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운데.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찐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는 거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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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 잘못했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이. 자주 오세요? 여기 단골 가게예요. 처음 왔어요. 저 fame요. 우리도 그럼 처음인데. ability. 아니 저희 부부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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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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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신 줄 알았는데요. 저 오늘 아빠 된 걸 알아서. 오! 오늘!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안 돼, 선물로 가야 돼.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어머! 그래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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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벌써 벌써 예약이네. 요만합니다. 5mm, 5mm. 한 번 보여주었을까요 아버님이.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요. 저 와서 감당이 안 돼요. 카메라 보시고 우리 베리한테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또 어떤 베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한천히 그냥 생각나면 얘기해도 돼요. 베리야. 이렇게 빨리 찾아와줘서 땡큐베리 마지. 센스 보석. 댄스! 댄스 만점이셔! 베리야, 엄마가 잘 지켜줄게. 방금 뭉클했어, 약간 뭉클했어. 이건 언제가 이제 기운을 한번 들어야지? 댄스 댄스 댄스로!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저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백상 예술자상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베리에게 좋은 기운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파이팅! 우리 베리 잘 키워주세요. 베리 잘 키워주세요. 아, 네 베리는 아닌데. 우리 베리. 선배님이신데. 베리야, 건강하게 잘 있다가. 그래, 행복하게. 저희들이 꼭 오늘 이 식사 때 저희들이 대접하고 싶다고. 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어떻게? 다 들려, 얘기해 그냥. 반드시 베리를 건강하게 잘 키워달라고. 왜냐하면 베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니까요. 베리 굿! 베리 굿! 이렇게 하시겠대요.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베리야, 베리야 행복해요. 좀 먹자! 좀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베리 베리 베리야. 아우, 족발. 뭐가 특별하고 보고 싶잖아. 베리 2 멋지다 진짜. 베리야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해, 이렇게. 여기 보고? 찍어, 찍어. 베리야 건강해. 플러스 월요일. 네, 감사합니다 잘 entit helm vessel. 엄청 추 resolver 되세요. δα coloured